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영웅처럼 나타나는 119, 경기도 의정부 소방서에서 영웅과 함께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반항클래식이 함께한 자선음악회인데요. 정훈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119 의정부 소방서 대강당에서는 소방대원들과 반항클래식 가족이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영웅과 함께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의정부를 기반으로 경기 북부 지역 예술가로 구성된 반항클래식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활약으로 지역의 문화의 꽃을 피워내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음악회에는 소방대원 합창동아리, 리틀 반항클래식, 전문 성악가, 연주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음악회 수익금은 화재 예방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의 이웃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쓰입니다. 격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 환경, 이해하기 쉬운 소방안전교육, 연주가들에 대한 관람 예절, 나눔의 마음까지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